비행기가 창궁을 가르며 고난도 고개를 선보입니다. 미국 뉴멕시코주 라스크루스 공항에서 에오쇼가 열렸는데요. 그런데 잘 나는가 싶던 비행기가 갑자기 바닥으로 빠르게 향합니다. 엄청난 속도로 그대로 추락해버린 비행기. 에오쇼를 하던 중 끔찍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데요. 이 모습을 보던 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결국 조종사 한 명이 숨지고 말았는데요. 숨진 조종사는 영화 탑건 매버릭의 출연 배우들의 비행교관이자 3천 번 이상의 고개비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. 이후 에오쇼는 취소됐고 미국 관계 당국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.